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가 보릿고개를 넘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연내 10만 전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2015년 이후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경우는 2019년 4분기 실적이 유일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주의할 만한 요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어닝 쇼크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바닥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기저효과를 통해서 내년도에 많은 양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실적이 유일하게 올라갔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요.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6개월 이상을 앞당겨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든 것들은 벌써 노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앞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실적이 속도가 조금 기대보다 지금 못하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외인들이 더 들어오느냐인데 사실 뭐 외국인 소진율로 보면 지금 뭐 51.7% 정도 되니까 아직 최고치인 57%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도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온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올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마침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가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뭐 2047년까지 622조를 투자해서 우리 클러스터를 세계에서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뭐 조세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월 770만 장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건 잘 아시지만 어느 산업보다도 우리에게 고용의 일자리 창조를 제일 많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와 이런 삼성전자가 같이 보조를 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622조 원에 투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수 전반에 훈풍이 불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장에서는 이 영향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그럼 앞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지금 뭐 앞으로의 지금 호재성을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얘기들이 가장 화두에 오르는요. 미국 S&P 500이 지금 최고치 경신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장의 분위기가 상승장 분위기로 이제 가면서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 투표가 끝나고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러면 글로벌 공급 반도체 공급망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2024년 올해의 실적 전망치를 사실 하향 조정해야 될 변수는 지금 상황으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가는데 많은 호재들이 생기냐인데 일단 답은 나와 있죠. AI. 인공지능 모멘텀이 어떻게 장착되느냐인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1월 17일 날 지금 갤럭시 24 최초로 AI를 탑재한 온 디바이스가 된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큰 변곡점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AI의 싸움터는 CES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얼마만큼 생활 과정과 우리가 생활에서 쓰고 있는 도구들에 녹여듣느냐인데 온 디바이스 시계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크고요. 세계 최초라 그러니까 한번 이것이 또 모멘텀으로 삼성전자에는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갤럭시 S24가 현재 시간은 17일에 공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럼 어떤 걸 좀 중점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 섹터에서도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어떤 걸 저희가 좀 골라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거 불을 붙인 건 CES 2024였고요. 그다음에 사실 AI가 산업화되는 그리고 상업화되는 원년이 올해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서도 제일 먼저 이런 어떤 실물을 갖고 오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뭐 사실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생활의 생산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극대적으로 환영이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녹여들었느냐가 사실은 이번 2024년도의 장애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전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자동차에 들어갈 것이냐. 완성품을 안 나누는데도 방향성만 낸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AI의 흐름에 대해서는 진짜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AI의 흐름은 꼭 공부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시험대가 1월 17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반응할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월 17일에 열릴 언팩행사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실적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9만 전자 그리고 10만 전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전자까지 견인할 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하향 조정에 대한 변화 요인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업계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자체로 보면 삼성이 업계 중에 최고 상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 폭발점 누가 참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냐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속속 상업화되는 과정들을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사실 10만 원 좀 싸요. 11만 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8만 전자 가는 과정은 재고가 줄어들면서 나오는 효과고요. 8만 전자 이후에는 성장성이거든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AI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워치가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워치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24시간 가동하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시계라는 것은 모든 것에 또 두뇌가 되고 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발짝 빨리 나가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10만, 11만 원을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연초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4분기 실적은 이제 잊어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식의 추세가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지금 주식시장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 부진한 가운데 또 실적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블록딜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의 악재성 요인이 드리워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과 더해지면서 발목을 잡을 만한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만 선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결과가 진행이 되느냐가 사실 가장 관점이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서랑서래가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홍해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뭐 격전지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요. 사실 금리에 무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고 사실 미국에서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한한 소문들이 돌았잖아요. 읽어야 한 방에 날린 게 이겁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지금 유가들이 지금 다시 뛰고 있고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금리이나 인상, 이 어떤 기저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삼성의 어떤 주가에는 좀 악재로 지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실 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같으면은 삼성전자의 두 분의 회장을 굉장히 지금 잘 운영을 해오시고 또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또 심심치 않게 지금 뭐 다시 삼성전자의 경영질, 경질설들이 좀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이거는 이런 문척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나도라는 소문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 가능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을 보시면 사업에 대한 악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조금 주가를 잡을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질로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동종업계에서는 아주 탑을 지금 지니고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요. 외국인 소진율도 앞으로 4, 5%가 아직 남았거든요. 최고점까지.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의 유입 등등을 봤을 때 악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산업 본질적에는 큰 영향은 지금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산업 본질에는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연초에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대형주의 악재성 이슈가 두드러지면서 또 시장이 더욱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해볼 만한 호대성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에 S&P 500 지금 최고치를 친다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일단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고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S24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꼭 우리가 지금 변수가 아닌 상수처럼 됐지만 딜앤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래 그리고 장기간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승부수를 가르는 게 AI에 들어갈 수 있는 HBM 반도체를 얼만큼 확산해서 생산할 수 있느냐. 확대해서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대만 선거를 두고서 삼성전자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진짜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어떤 대만 간에 양안 간에 어떤 격돌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마켓 쉐어를 찾아가는 데는 삼성전자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 됩니다마는 분위기는 하여튼 대만이 반도체의 어떤 생산 그리고 공급망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의 지금 우상행하는 트렌드에 삼성전자는 올라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사실 좋은 점으로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삼성전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제 이러면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조종 시 조종을 받았다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를 다 지금 눈치채고 있으신지는 몰라도 삼성전자는 신용장고가 지난해 말 대비해서 38%가 증가했어요. 그럼 들어오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오는데 마중물이 누가 되느냐 외국인 투자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외국인 투자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린다면 외국인 소진율이 지금 뭐 51%고 최고치가 56, 57이었기 때문에 그 5, 6%의 간극이 얼마만큼 빠르게 속도를 갖고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종은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의 주식이기 때문에 조종시는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 전략의 큰 틀은 조종시 매수. 그러나 이러한 변곡점에 있어서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그리고 양질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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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